그림을 보고 위는 보기에 있는 단어를 고르시오. 입이 있습니다. 입은 mouth. 2번 요리를 하고 있네요. cook. 3번 나무, wood. 4번, 4번은 bear, 곰. 5번은 book. 6번은 지구가 있네요. earth. 자, 7번. 7번은 모자를 가리키고 있는 모자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자, 한번 적어보시고. 8번,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도 영어로 무엇일까요? 골라서 알맞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